여보세요 고고의 이사 배수하입니다 뭐? 용시가 납치됐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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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키 너에게 가는 길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필요해 내게도 사랑이 익숙함이 묻어있는 놀라움 해봐요 모두 사랑을 아파도 슬퍼도 좋아 TV 속의 사람들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해요 지금 당장 그대에게로 떠나요 여행을 우리의 사랑을 찾아 소량이 넘어가는 좋은 길 우리의 사랑은 비어있을까 그 우리 눈이 내 맘을 붙잡고 울어라 나의 사랑아 소량이 넘어가는 저 길목에 우리의 사랑은 비어있을까 흔들리는 이 내 맘을 붙잡고 울어라 나의 사랑아 꿈속에서 보았던 너는 어디로 떠나가는지 말해줄지를 않네 말해줄지를 않네 아랄이 부서지는 모래처럼 손 끝에서 흘러만 가는데 이젠 기다리기만 하는 건 싫어 찾아 떠날래 빌딩 숲 사이로 시원한 그늘에서 날 기다릴 그 때를 위해서 소량이 넘어가는 좋은 길 소량이 넘어가는 좋은 길 우리의 사랑은 비어있을까 흔들리는 우리 내 맘을 붙잡고 울어라 나의 사랑아 소량이 넘어가는 저 길목에 소량이 넘어가는 저 길목에 소량이 넘어가는 저 길목에 흔들리는 우리 내 맘을 붙잡고 울어라 나의 사랑아 아멘